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여섯 개예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모두 여섯 개예요 하나, 둘, 어해임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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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여섯 여섯 아홉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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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딱이가 길이를 똑같이 만들어 볼게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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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지? 작은 과자가 모두 여섯 개랑 똑같네 하나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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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예쁘게 지어주세요 네 둘 셋 하나 넷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우와 엄마 키가 이만큼이에요? 네 그럼 그림책으로 엄마 키 다시 재워볼까? 네 네 네 네 네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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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동화책으로 몇 권인가 쓰여볼까요?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위 상대로 엄마 키가 몇 께였지? 다섯 개 동영책은 몇 건이야? 여섯 개 우리 하나 크죠 짝짝 생쥐가 과자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뭘 하려는 걸까? 어? 과자리로 달려가네? 이야 여자친구를 만났구나